을 드셨으니까 이번 시간은 집중력이 좋아지시겠군요 그죠 자 자 민간 개발 방식에 가게 되면요 자체 개발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지주 자력 개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되죠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개발 자금을 조달해서 자기가 건설해서 분양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뭐 이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수익도 다 가져갈 수 있지만 리스크도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지주 공동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 있죠 소유자하고 누구하고 개발업자가 주인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위험을 배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지주 공동 사업안에 가게 되면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주는 형이 있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공사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 대신에 현물로 주는 개념이죠 이게 이제 등가 교환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의 땅에다가 개발업자가 개발 자금을 대서 건물을 짓고 토지가치하고 건물가치 있죠 1대1로 교환하는 방식인데 이게 딱 같을 수는 없어요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약정을 별도로 하거나 하겠죠 그리고 원래 이 방식을 할 때는 이때 이 토지 있죠 이거는 신탁 설정이에요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겨서 나중에 이게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공사비 대물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이 있죠 이거는 이제 지역의 조합 아파트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이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라고 그러죠 여기서의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개발 자금도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익도 얘가 가져가고 여기서의 개발업자 있죠 개발업자는 단순히 사업 대행이죠 그러니까 분양 대행 등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다 사업 수탁 방식을 꾸준히 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업 위탁 방식이 있죠 이하고 이하고 이 두 가지를 잘 내요 이게 착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죠 그래서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위탁자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 있죠 여기서의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 이게 지주고요 여기 있는 수탁자가 신탁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얘네가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요 여기 이 위탁자 명의의 토지 있죠 이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사의 명의로 이전을 하죠 이 방식 중에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형식적으로 이거 하나만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탁사가 건설 자금이 있죠 얘가 조달을 해서 개발 사업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자기네가 들어간 비용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수익을 누구에게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가 있어요 위탁자하고 수익자가 같을 수도 있고요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죠 이거는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죠 대규모 개발 사업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건설사들이 연합법이 있죠 이거를 설립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요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해요 이게 만약에 관급공사 있죠 정부가 주도하는 공사권을 따내잖아요 그러면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정부가 건설 비율은 줄 테니까 그러면 출자 비율이 있죠 투자를 더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 비율 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얘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상에서는 지문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은 잘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참고난에 부동산 신탁이라고 있죠 그래서 담보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개발 신탁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개발 신탁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개발 신탁에 대한 경우고요 이게 참고로 보시면 관리 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처분 신탁이 있고 담보 신탁이 있고 개발 신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탁 설정을 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고요 작년에는 여기에 있는 담보 신탁이 있죠 이걸 개발 신탁하고 반대로 용어 바꿔서 출제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논란이 조금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그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표준 시험 목차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 번 시험에 범주 안에 뭐가 있었냐면 중계, 컨설팅, 신탁, 권리 분석 이 파트들이 학계론의 내용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를 다 빼버렸어요 표준 목차 안에서 그러면 이 파트에서는 시험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작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신탁이 그래서 항해 들어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 이전에도 신탁은 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탁 자체만 물어본다기보다는 이 종류 중에 하나 이런 식의 취지였는데 작년에는 그냥 신탁이라는 제목을 달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논란은 좀 있었는데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냥 넘어간 거죠 이게 관리신탁은요 갑종관리하고 을종관리가 있고요 처분도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어요 여기 담본신탁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신탁증서금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받을 때 이걸 신탁 설정하면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가겠죠 대신에 신탁회사에서 이 증서를 발급해 주죠 그 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제출하면 증서에 명시된 금액 정도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담보신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도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조달하기 때문에 부채금융의 일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문에 들어와요 신탁증서금융이라고 이게 무슨 금융이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리신탁이 있잖아요 갑종이라는 건 총체적인 관리 다 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관리서부터 임대 매각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갑종 관리신탁은 누가 하냐면 해외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해외 이주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국내에다 부동산을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해외에 있으니까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에게 믿고 맡기기도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게 어떤 사고도 있냐면 해외 이주 나갔고 아는 일가 친척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또 자기 가족관계에 대한 사위가 된다고 맡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전세를 주는 건데 그 친구가 전세를 월세 계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월세 계약으로 바꿔버리게 되니까 차익이 생기잖아요 보증금의 차익이 그거를 걔가 유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보증금의 규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보증금을 받아서 통장이나 어디에 넣어놨다가 이자 수익이나 이런 거 했다가 나중에 전세금이 올라가면 그 차익만큼을 계속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안 되니까 외국에서 들어와 본 거죠 오니까 그런 사단이 난 거죠 그리고 또 중개업자에게 관리를 맺겠다가 통으로 또 그런 게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 을종관리신탁 그리고 또 얘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녀가 어렸을 때 얘네가 관리 능력이 없다 근데 나는 지금 나이가 들었다 나도 내가 관리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차라리 신탁을 매길 수도 있죠 그래서 수익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게 있잖아요 관리 능력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100억 대의 재산을 물려주면 뭐 하겠어요 몇 년 안에 다 말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설정하는 거예요 신탁을 설정하거나 아주 규모가 많으면 재단을 설립하는 거죠 재단에다가 재산을 기부를 하고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중에 일부를 누구에게 후손에게 그래서 이게 록펠러 재단 이런 게 존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 중에 재단을 설립해서 후손에게 물려준 애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현금으로 준 애들은 지금은 이름도 없고 뭐 그런 경우죠 여기 처분 신탁은요 갑종이라는 거는 처분해주면서 명의까지 다 변경해져요 등기 이전까지 다 해주는 경우고 여기서 을종이라는 건 단순히 처분 행위만 여기서 을종 관리는 여러분 명의 신탁 하시죠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밑에 개발 신탁에 대해서 하나 더 넣어드렸고요 개발 신탁도 분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임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쪽에서 지문으로 형성이 됐으니까 조건 정도만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정도면 아셔도 될 거예요 만약에 문제로 돼서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추가로 나중에 문제로 해서 이게 이론으로 볼 때하고요 지문으로 볼 때하고 틀려요 이론으로 볼 때는 대충 들은 것 같은데 얘가 오지선다로 나오면 오디서가 보기는 본 거예요 보기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죠 괜찮아요 이제 또 하면 자꾸 늘어요 그 다음에 얘도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민간자본 유치사업 방식이 있죠 여기서의 대표적인 게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이 아웃소싱으로 개발 관리하고 비용을 공공부분이 부담을 했는데 공공서비스 제공에 민간자금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공제 배우셨죠 그래서 공공제의 공급을 지금까지는 정부가 비용 부담을 해서 공급했는데 정부도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유형을 물어보는데 대표적인 게 BTO하고 그 다음에 BTL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B라는 것도 있죠 이게 민간이 그 시설을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준공하는 거예요 얘가 돈을 대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빌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트랜스퍼라는 것도 있죠 트랜스퍼라는 거는 이 시설에 따른 소유권이 있죠 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누구에게? 국가 등에게 그 이전해 주는 대가로 오퍼레이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민간이 그 시설 관리 운영권이 있죠 이거를 획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가 한 30년 동안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 사용자 있죠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도로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달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이런 주로 사회기반시설이 있죠 여기에 주로 하는 거예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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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이라는 게 말 그대로 리스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이 군인아파트 있죠 이거를 건설을 해요 건설을 하고 이 군인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이거를 이전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게 군인아파트를 민간이 소유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은 소유권을 갖다가 국방부나 이런 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는 대가로 사전에 협약한다에 따라서 국방부하고 민간하고 있죠 군인아파트에 대한 뭐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렇죠 그래놓고 리스라는 거는 이 군인아파트 있죠 군인아파트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이 있죠 관리운영권을 누가 갖게 돼요 이걸 민간이 갖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거를 관리하고 얘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국방부는 얘하고 이 계약을 체결해서 얘한테 뭐를 지급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식은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용료를 받기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주로 이 학교 있죠 그 다음에 도서관 있죠 그 다음에 대학기숙사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군인아파트 있죠 이런 데 주로 쓰는 거예요 대학기숙사를 하게 되면 거의 뭐 이거 실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데 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투자비를 회수할 때 임대를 가지고 회수할 수 있으니까 얘는 수익률이 추정이 돼요 근데 얘는 수익률이 추정이 안 돼요 나중에 청산해 봐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얘도 나와요 이렇게 BOT도 이거는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에 나가서 외국 정부하고 우리나라 건설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단 고속도로 건설해 줬잖아요 그럼 소유권을 바로 안 넘겨주고 우리나라 건설사가 자기가 소유권 갖고 운영을 해서 수입이 투자비 다 회수하고 나중에 그 나라를 떠나 나올 때 기부 체납하고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만 따라가시면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하나 정도 더 들어올 수 있으면 거기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BOO라고 해놨죠 빌드 온 오퍼레이트죠 이게 한 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나온 거예요 예전에 이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해서 사업시행자가 당의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복합화물터미널이 있죠 이거 건설할 때 다 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할 때 민간업자가 자기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자기가 시설을 건축을 해요 그때 정부로부터 자금지원 받는 건 없어요 자기 거예요 대신에 그 부지에 대한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럼 그 이익은 민간이 가지고 가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이게 BOO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출제를 주로 얘네 둘을 냈다고요 얘하고 얘하고 얘만 따로 박스로 나오기도 하고 얘만 따로 박스로 출제했어요 또 두 개를 같이 묶어서도 냈어요 또 지문으로도 등장하고 이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에 네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개가 들어오면 누구는 쉽게 찾겠어요 이 두 가지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뒤집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찾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하나 들어오면 그 부분에 용어가 낯설면 또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근래에 유관시험에는 박스로 해가지고 네 개를 물어봤어요 올바르게 배열된 걸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동영 모의고사 할 때 문제로 다 만나보게 돼 있어요 그때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있죠 거기 8번에 가게 되면 BTL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중공해서 그럼 빌드죠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러면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에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시설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시키죠 그러니까 걔는 BOT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을 가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중공과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이전을 해줬죠 그런데 해당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의 임대에서 수익을 내죠 이거는 BTL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했죠 그리고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에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말한다고 했으니까 걔는 BOT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읽는 거에 대해서 조금 숙달이 되시면 선택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아마 학원에 문당하고 또 인강을 갖고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내용을 다 담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그 파트에서 포인트 되는 거라도 정리는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그 안에서 두 개에서 네 개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개발 들어오면서 우리가 아까 그 의의에서 시공을 담당한 행위를 제외한다는 거 단계 있죠 예비자 예타 있잖아요 걔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 정리하면 되고 위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입지 개수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한 민간 개발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 있죠 그러면 토탈 다 해봐야 열 개도 안 돼요 열 개도 안 되잖아요 열 개도 안 되는 데서 두 개에서 네 개 나오면 어느 정도는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라도 정리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정도도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 범위를 좁혀주면 얘들이라도 정리하고 들어가세요라고 줬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구별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정도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 정도로도 그러고 가면서 자꾸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자꾸 짧고 간결한 걸 선호해요 많은 거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죠 결국은 나중에 관심사는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론적으로 중요하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 관리라고 있어요 관리가 나오면 한문항 수준 나와요 한문항 그런데 내용은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관리라는 것은 소유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뭐를 했으면요 개발을 했으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의미가 뭐냐면 부동산의 수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속성을 물어볼 때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다고 항상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죠 수명이 길면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관리의 필요성이 있죠 일단은 도시화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시로 모여들죠 그런데 도시는 그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의 공간 구조가 건축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게 수평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래서 건물의 규모가 고층화되고 대형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유부분은 본인이 관리하더라도 공용부분은 본인이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관리라는 게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재자 소유의 증대라고 해놨죠 이게 이번에도 여실히 나타나는 게 이번에 정부가 6.17 규제했잖아요 규제 중에 실거주 요건이 커요 그런데 강남에 보면 재건축에 들어가 대상이 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중에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는 거죠 다 뭐를 준 거예요? 세를 준 거라고요 그런데 실거주 요건이 2년이에요 2년이 돼야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주인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거기 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주변에 전월세 수요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급증하는 거죠 이게 특히 대치동 음마 같은 경우는 좀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걔네가 그래도 전세나 이런 게 조금 싸요 그래서 대학 수능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된 해는 대치동 음마의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요 그런데 거기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세를 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학군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니까 강남은 그게 또 까다롭잖아요 그럼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세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제 또 정부가 하는 얘기는 규제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만약에 또 풍선효과가 터지든 뭐가 하게 되면 더 강한 거를 끄집어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장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역대 정권 중에서 역대 정권 중에서 대부분 취임하면 내가 재임할 때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손을 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 공약이에요 그런데 와서 몇 번 시행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나오니까 하다 하다 보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냥 부동산 가격만 또 오른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지금 처음에 집권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규제죠 풀어주는 게 없잖아요 그냥 계속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움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죠 외지 사람들 소유가 되게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요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또 모르죠 그게 그래서 요즘은 그 이전에는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지역이 있죠 수요가 또 글로 몰려들어 가지고 조용하던 동네가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막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부동산 가격은 별로 안 올랐다는 거예요 안 올랐는데 갑자기 특정 지역은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투기적인 수익을 한번 쓸고 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가 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요 뭐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관리의 분류라고 해놨죠 분류에 보시게 되면 그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시설 관리가 있고 부동산 관리가 있고 자산 관리라고 있죠 거기서는 자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산 관리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지만 그게 영역별 분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얘예요 우리가 어센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얘가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예요 얘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PM 얘는 FM 얘가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에 나와가지고 다음은 무슨 관리에 대한 내용이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자산 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구별을 거기다 해드렸죠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결정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게 한 5년 전인가 똑같은 형태로 나왔어요 이렇게 박스로 주고요 그 항목 있죠 포트폴리오 관리 재투자 또는 매각 이런 것 있죠 박스로 주고 무슨 관리에 대한 설명이냐 답이 뭐였겠어요 자산관리 근데 이번에 똑같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배율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건물 리모델링 할 수 있죠 리모델링은 무슨 관리 이것도 자산관리예요 이거는 또 따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걸 시설관리라면 틀려요 그죠 그래서 내용 정도를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게 옆 페이지에 가시면 관리 주체에 따른 분류 있죠 얘는 또 별표해야 돼요 이게 관리 주체 관리 방식에 따른 구별인데 자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뭐가 있어요 혼합관리가 근데 여기에서는 뭐 알려드냐면요 이게 자가관리이자 직접관리이자 또는 자치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기밀료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떠들지만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사 안일주의 그죠 그 다음에 매너리즘이 있죠 그 다음에 타성현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매일 청소하다가 어떨 때 보면 귀찮을 때가 있죠 공본을 해야 돼 내일 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미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견디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위탁관리 있죠 얘는 간접관리이자 외주관리라고 그러죠 얘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이게 탈피된다고요 무사 안일주가 왜냐하면 이거는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정해진 계획에 따라 그렇죠 항상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가장 큰 단점은 뭐겠어요 그렇죠 기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크로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정리하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종합적 관리는 어떤 방식의 장점이라고 그랬어요 종합적 관리 종합적 관리 자관리 거기 자관리의 장점에 보면 디귿 있죠 디귿이면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핏 생각하면 위탁관리인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렇다고요 얘는 말 그대로 특정한 부분은 관리는 전체로 관리를 해주지만 얘가 팔거나 사거나 이걸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시험에 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라고 있죠 혼합관리는 과도기적인 관리예요 그러니까 자가관리 방식이 있죠 여기에서 무슨 관리로 위탁관리는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 방식인데 얘는 만약에 혼합관리라는 것은요 경영관리 있죠 경영은 자기가 직접 해요 그런데 나머지 시설에 있다는 것 있죠 이거는 위탁을 주는데 이게 선별해서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위탁을 주는 게 위탁관리고요 여기는 선별을 해서 준다는 것은 만약에 청소가 있고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면은 이거 다 위탁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조그만 건물 같으면은 경비를 굳이 둘 필요가 없죠 청소하는 사람만 필요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불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불분명하죠 이걸 또 시험에 잘 들어요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게 건물 관리할 때는 권리업체 잘 써야 돼요 관리업체 잘못 쓰면요 건물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세입자하고 관리비 때문에 부딪히고 못 때문에 부딪히고 해서 그냥 머리 아픈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관리업체하고 입주자가 붙죠 그럼 나중에 또 관리비 또 니들 보고는 못 내겠다 뭐 이러면은 나중에 또 단전한다 단수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관리비 체납하고 그러더라도 단전은 할 수 있어도 단수는 안 돼요 단수는 생존화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물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럼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의 공동주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정산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도 있고 그래요 제대로 못하고 들어가면 그래서 나중에 매수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덤택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개업자들이 잘 세밀하게 해가지고 내가 거래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특징이나 이런 걸 잘 수집해 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시면은 맵을 만들으셔서 내가 이제 관하는 데가 만약에 이 동네잖아요 그러면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도면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이제 다니면서 발품 팔아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지역의 특성이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돼 있고 소비 패턴이 어떻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저기 목동에 가면 H백화점이 있어요 H백화점에 처음에 그 목동 쪽에 부동산 가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대부분 이제 연봉이나 이런 게 좀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1층에 처음에 못 깔았냐면 명품을 깔았어요 명품을 명품 매장을 깔았다가 3개월 만에 바꿔버렸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 필수품 일반적인 그 자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쪽 사람들이 소득은 높은데 자기를 위한 소비는 안 해요 소비 성향이 그러니까 명품을 산다든가 이런 건 안 하는데 가족 구입을 위해서 지출하는 거는 아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뭐 쇼파라든가 뭐가 됐든가 이런 거 걔네를 더 중심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소비 성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갖다 집어넣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왜 그 유통 쪽에 까로 시작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가 그 프랑스 애들 브랜드인데 걔네 들어왔다가 철수했잖아요 철수한 이유가 걔네는 1층에 식료품을 깔았다고요 걔네의 소비가 그렇대요 프랑스에서는 소비자들이 1층에 식료품을 놓고 걔네 먹는 거 중시하잖아요 와인 뭐 이런 거였어요 그거에다 깔아놓고 밑에 나머지 애들은 지하로 내려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대부분 식료품이라는 게 지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의 구조가 그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5년 만에 다 철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런 걸 나중에 중개업자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고객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거기를 선호를 하게 되겠죠 지금 벌써 그런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의 된 거예요 그죠? 합격을 해서 자격증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그렇잖아요 이제 시험이 이제 곧 끝나요 금방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금방 가지 얼마 남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내온 시간이 반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되겠어요? 얼마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자각하실 때가 11월 1일 날 전날 시험이었잖아요 일요일이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월요일부터 조용한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몇 분끼리 같이 만나서 차 한 잔 마실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요 그게 또 이렇게 있으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안 된 사람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기가 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된 사람끼리 또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지나면 후유증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것도 조금씩 잊어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말 정도가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깔끔해요 그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021년을 맞이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간 게 꼭 꿈을 꾼 것 같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합격하시면 바로 개업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 개업 안 하실 거면 발품을 팔아서 한번 쭉 들어보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정보도 한번 수집해보고 그게 왜냐하면 갑자기 모든 게 끊어지게 되면 사람이 되게 허탈하다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이 주변 지역이 어디가 좀 개발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라도 한번 쭉 가면서 감은 유지하시는 게 좀 낫다는 얘기죠 어쨌든 참 1년의 시간이 금방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있죠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우신 거는 일본의 건물 관리 있죠 거기에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미국의 부동산 관리 회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해 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차 활동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활동에서는 제일 먼저 뭐를 선정하는 거 임차자 그러면 임차자 선정할 때 요건이 있겠죠 주거용 부동산이 있죠 이건 유대성이죠 주변 이웃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이게 왜냐하면 같은 라인에 만약에 주치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술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왜 자기 집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층을 잘못 눌러가지고 왜 구조가 똑같잖아요 심한 데는 남의 집 문 열고 들어가서 문이 열려 있었대요 들어가서 안방에 가서 누워서 물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단이 난 경우도 있고 그게 옛날에 저기 지금은 작관 옛날에 유명한 개그맨이 그렇게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이 만약에 6층인데 5층을 눌러가지고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 집이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물 달라고 소리치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시키시키기로 한 거예요 또 옆에 또 부부싸움이 잦거나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고 상업용 부동산은 뭐가 중요하냐면 매상고가 대부분 이 상가에서는요 1층이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는데 1층의 공간이 계속 비어있으면 상가 전체 영업에도 타격을 줘요 1층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공간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상고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은 임대 공간에 적절한 제 여부 있죠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오피스들이 들어가 있는데 1층이 만약에 공업사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건물의 이미지도 틀려지고 소음도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그런 걸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여기서는 시험에 나왔어요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 또는 조임대차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세를 들어가게 되면 보증금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불하는 거는 관리비 있죠 내가 사용한 관리비만 내면 되고 그 집에 부과되는 세금이나 이거는 다 소유지가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순임대차라고 그러죠 이건 공업용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합의를 보고요 추가되는 비용이 있죠 이거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그건 공장의 성격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히 유념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재보험 이런 것 있죠 인화성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같으면 무조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책임의 범위 있죠 그게 내가 빌려준 공장만 범위해 놓으면 안 되고 그 주변까지도 피해를 보게 됐을 때 그 피해까지도 넣어줘야 돼요 그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만 아마 책임보험 안에 이것만 포함이 됐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화재가 나서 이게 옆으로 옮겨 붙어서 옆에 공장의 반이 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험 가입했으니까 보상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주고 끝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복구 비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비율임대차 이건 무슨 부동산에? 상업용 또는 매장용 부동산 있죠 여기는 초기 임대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주고 나중에 수입이 늘어나면 그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에요 작년에 이게 계산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계산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나온 건데 그래도 저희도 제가 작년에도 시험장에 들어갔었었는데 이거 내는 거 보고 이야 진짜 낼 거 없었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산 문제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던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또 문제집이나 동영할 때 한 번씩 다 풀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또 실력이 늘어나냐면 이게 7, 8월 달에 기본 문제집 끝나죠 9월 달에 동영을 거치면서 실력이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면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론으로 반복을 시켰잖아요 그때는 문제로 전범위를 반복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40문제 풀죠 40문제 전범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전범위를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러면 이걸 한 다섯 번, 네 번, 다섯 번 보거든요 그럼 한 달에 전범위가 한 네 번, 다섯 번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진장에 돌리는 거죠 결국 이게 반복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까지 돌리고 나면 실력이 어떻게 돼요? 좀 가다듬어지죠 그래서 그때쯤 외부 모의고사 보죠 그럼 성적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떤 나오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일찍 더 할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만 더 있었으면 내가 무조건 합격하는 건데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왜? 실력이 갑자기 훅 올라가거든요 그때쯤 되면 민법 있죠 민법도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원서 접수할 때 1차만 하지 말고 그 돈 만월만 아껴서 같이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은 접수는 동차를 해놓고 내가 마지막에 정리된 걸 가지고 1차에 주력하든지 2차까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1차에 주력을 하시더라도 만학의 경우에 들어가셔서 2차까지도 한번 접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접해보시면 이런 저기구나 유형이구나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걸 한번 느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수업을 빼놓지 않고 들었으면 전혀 맹탕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풀다 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답이 보여요 또 그러면 성적이 터무니없는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 안 해도 한 4, 50점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에서 안타까움을 갖는 사람이 많죠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더 할 걸 그리고 1차 시험을 봤는데 혹시 망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볼 때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2차를 포기하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도 얻은 주부님이 1차를 망쳤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남편이 쫓아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설득해가지고 2차를 본 거예요 봐서 합격한 거 아니에요 최종 본인이 생각한 거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단정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는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집 그 다음에 부동산 유지 활동이라고 있죠 그 유지 활동에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죠 얘가 뭐냐면 예방적이죠 일상적 대응적 그렇죠? 그래서 예방적이 이게 사전적 개념이고요 미연에 방지하는 개념이고 이거는 사후적인 거예요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 정도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도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보험도 손해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책임보험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은 예를 들어서 불 같은 게 나가지고 재산상의 실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책임보험은 부동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있죠 상해보험이라는 것도 있고 외부 방문객이 그 건물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홍수 비 많이 와가지고 왜 물이 넘쳐가고 지하주차장 침수되거나 이래가지고 피해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보상해주는 게 무슨 보험 그게 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장보 처리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있죠 혹시 몰라서 거기 두 번째 줄에 가면 이 보고서 중에서는 자산보고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회사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취합해서 소유자에게 보고해주는데 1년에 두 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년마다 작성이 된다고 해놨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공실부동산보고서 있죠 그게 잉여부동산보고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부동산 중에서 공실이 발생한 부동산이 있죠 그거 보고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옆에 가면 건물에 내용연수가 있어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행정적, 내용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애주기라고 있죠 전개발 단계, 신축, 안정, 노후 그 다음에 완전 폐물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유용성이 제일 높은 것은 신축 단계예요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안정 단계예요 우리가 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투자 있죠 이거는 어느 단계에 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안정 단계에 사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노후 단계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폐물 단계 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서 원상 회복이라든가 가치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렵게 내기도 힘든 데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거기 옆에 보시면 197페이지에 기출문제 지문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2번에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있죠 무슨 관리라고 그랬어요 자산관리인데 시설관리라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직접관리 방식이 있죠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 틀렸잖아요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위탁관리죠 그 다음에 거기 간접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무성과 합리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반면에 기밀 유지했을 때는 직접관리보다는 불리하죠 그죠 그 다음에 혼합관리 있죠 거기 보면 6번에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죠 그래서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문장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7번에 가면 상업용 부동산에 임차전 선정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가능 매상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는 뭐 크게 어렵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 하신 거고 한 페이지 넘기시면 마케팅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마케팅 간평 이렇게 가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